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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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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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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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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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고체를 조금씩 남겨놓으면 안되나? 안돼. 몇번 늦게 뽑힌게 제게도 되겠나구요. 물어보고 해야되는거 아냐?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돼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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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노진은 좀 늦게 피는거 아냐 원래 노진은 늦게 피는거 아니냐고 아니 그냥 다 떼는게 아니고 노진은 하우스하고 틀려가지고 불쌍하다 좀 알아보고 하는게 낫지않나 노지하고 하우스하고 틀리는게 아니고 노진인데 다 떼버리면 달릴게 없잖아 어느 세월에 이거 열매를 달아먹어 음?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알아보고 해야지 무조건 꽃을 따 버리면 안될텐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